그럼 어떤 기술들이 선정됐는지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요. 빛을 이용한 광유전학과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세포와 달리 계속 분열하며 증식하는 암세포. 여기에 빛에 반응하는 세포 올가미를 만들어 암세포 분열과 전의를 막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빛을 이용한 광유전학 기술입니다. 실제 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해본 결과 빠르게 증식하던 암세포의 90%가 분열을 멈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빛을 줘서 어떤 단백질을 처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생물학 연구라든지 그리고 암신호전달 연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기법으로... 도로가 고속도로에 떨어진 상자를 미리 감지해 뒤에 오는 차량에게 알려줍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할 경우에도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교통사고를 알아서 막아주는 스마트 고속도로입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을 이용해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미래의 유망 기술은 총 6가지. 자가 면역질환 치료 기술이나 무인 수송 기술, 메타물질 응용 기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정책 환경과 기술 환경을 볼 때 앞으로 가장 유망한 것이 이 분야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 발전해 나갈 그런 방향을 잡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성공을 위한 나침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력과 자본력,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10대 미래의 유망 기술. 이 기술들이 꾸준히 발전해 앞으로 10년 안에 큰 파급력을 가진 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